그들은 붙으면 싸워요 앞마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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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라를 갔다가 이리 데려오니까 치킨이하고 치킨이가 옛날에 호목걸이를 물어 죽였잖아요 근데 또 싸움질하네 아휴 싸움꾼들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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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그러지 마 싸우면 안 돼 아휴 참 저러니까 큰일이야 큰일 아휴 너 넌 너무 그러면 안 돼 야 말라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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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엄마한테 와봐 그러지 말고 이렇게 아마 사랑 싸움인 것 같아요 엄마한테 누가 더 관심을 갔나 그런 걸로 저놈 치킨이도 그러고 아휴 둘이 양숙이야 아아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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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애말라 이리와 말라야 싸우면 안 돼 아휴 왜 그래 잘 있다가 아휴 여기 위에 있다가 위에 담 바깥에 좀 넓은 공통가 있는데 밖에 있는 담에서 개한테다 독을 던지니까 이렇게 개 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얽히 설기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저쪽 뒷벽이 담이에요 근데 이 안쪽 처마 밑에다 이걸 해서 개가 독을 먹고 피를 토하고 계속 하루에 하나씩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독으로부터 피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 남편하고 내가 이렇게 이걸 사다가 처마 밑에다가 이렇게 해서 설치해서 개가 그 뒤부터 안 죽어요 이제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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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우면 안 돼 아 와 이리 동물도 죽이고 개도 죽이고 아주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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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 지금 이걸 이걸 최양을 치면서 개가 이제 죽질 않아요 근데 밤이면 또 이게 독을 던져요 이렇게 애들이 싸우지마 싸우지마